혹시 동작 틀리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앞에 모셔놔서 우리 어르신들 춤추게 하는거에요 춤추게 틀리시면 안돼요 오오오 그렇죠 잘하셨어요 절대로 틀리시면 안돼요 오오오 틀리면 제가 어르신들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가서 연습시키고 다시 이쪽으로 보실거에요 오오오 자 그러면 무릎부터 아리랑 시작하실게요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노래 크게 해주세요 아리랑 고래 간다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하시는 님은 깻잎리도 못나서 발병 난다 이번에는 내 안에 있는거 다 달려버렸으니까 내 어깨를 신고 내리라고 이번에는 무릎 한번 치세요 시작 하나 내 손뼉 한번 치세요 시작 하나 이번에는 어르신들 어깨에 무겁게 내려져 있는 그런 짐들 다 내려놓으시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 누구한테 오래요 그렇죠 어깨에 있는거 다 내려놓으시라고 무릎 한번 손뼉 한번 어깨 한번 이래서 아리랑 부르실게요 이곳 사시는 님은 찐비도 못가서 발병 난다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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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pul